네 니마뮤직 청주방송곡 개국쇼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. 이 행사는 북대동 힐링스파 찜질방과 율량동 바로정, 운천동 무심천라이브, 가경동 스타클럽이 함께하고 있고요. 어느덧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요. 마지막이 되고 있습니다. 너무나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려왔는데요. 앞으로도 니마뮤직 방송 청주방송곡을 많이 시청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래 기다리셨고요. 아까 첫 번째 무대에서 잠깐 깜짝 인사드리긴 했었거든요. 오늘 오신 손님들 중에서 가장 멋있고요.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노래도 좋아서 이분의 팬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? 네 김지민씨 사랑일 거야.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명의 이름을 불러봐 말 못하고 보고 싶다 울지마 사랑이란 웃다가 울다가 그러는 거래 시간거린 추억들을 둘러봐 우리 사랑마주 보면 행복해 사랑이란 웃다가 울다가 그러는 거래 슬프다고 한숨은 왜 쉬는거야 내게 기대봐 한그런 척 했지만 가슴이 아파 그리고 느껴와 스쳐가는 사이로 남기는 싫어 멈춰버린 시간 사이로 그 성립이 남아있는 이 마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버린 추억들을 둘러봐 우리 사랑 마주보면 행복해 사랑이란 웃다가 울다가 그러는거래 슬프다고 한숨은 왜 쉬는거야 내게 기대봐 한그런 척 했지만 가슴이 아파 그리고 느껴와 스쳐가는 사이로 남기는 싫어 멈춰버린 시간 사이로 그 성립이 남아있는 이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인거야 그 성립이 남아있는 이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인거야 네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